현재 전 커뮤니티가 군인을 비하했던 진명여고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거두절미 진명여고 사건은 눈속임, 즉 시선 돌리기 용입니다. 저 또한 이 진명여고 사건을 접하고 심히 분노하여 순간 집회를 해볼까 청원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내 이성을 찾고 이 사태의 핵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명여고 사건에 분노하여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순간 수많은 여성단체들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헌한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 전쟁 선포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타겟 1번은 김건희입니다. 저희 남세연은 사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 여성의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정용진 잡고 김건희 잡고 윤석열 잡고 확실하게 묻어버립시다. 김건희 다음은 너다. 그 이후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 공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글이 올라오죠. 저희 남세연은 이 여성의 프로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 연합 인천부평구 회장 이 한국 여성 지도자 연합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저희 남세연은 대의 조사 결과 이렇게 기업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아래 주소를 구글링 해본 결과 이런 홈페이지 주소까지 얻을 수 있었죠. 보이십니까? 여기 적혀있는 여성 가족부라는 글씨.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 남세연은 더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이 김건희를 묻어버리자라는 글을 쓴 한국 여성 지도자 연합이 여성 가족부 산하기관 그리고 여성 가족부 새로 일하기 센터 지정기관임을 밝혀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글을 보시면 이 한국 여성 지도자 연합이 여성부 측 여가부 산하기관인 것을 알 수 있고 DJ의 처인 고 이희호 여사가 창립 총회에 참석했다는 정보는 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 진명력으로 눈을 돌려놓고 2.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의 좌표를 탁 찍은 후 베스트 댓글 작업 김건희 공격 3. 김건희 물고 늘어져서 윤석열 후보 낙선시키고 4. 여성 가족부 폐지가 아닌 강화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영악한 전략 전술입니다. 저들은 여가부 폐지가 실현되는 즉시 그들의 밥줄이 끊길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4시간 2집만 생각하는 프로죠. 이 사태는 프로의 눈으로 건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고 이거는 절대로 화력 분산이 되어선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언제 틀린 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프레임 공작질에도 여러분들 또한 저를 믿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고 페미니스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성론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2판 4판 공사판입니다. 목숨 걸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여성 가족부 폐지라는 대업을 따냅시다. 얼른 디스코드방에 들어오셔서 여론전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전 이 진명여고 공격하는 이런 사태들은 저희 남성론대와 절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펜코는 남성론대를 늘 욕하는 저희와 굉장히 적대적인 커뮤니티입니다. 펜코의 입장이 남성론대가 아니니 기자들은 절대 이 사태를 남성론대와 엮어서 프레임 작업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률팀을 통해 고소, 고발 진행합니다. 아래서